고구마 덱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야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있으면 고블린 오두막을 먼저 빼두면 테카 나왔죠? 테카는 바바리안으로 막으면 됩니다 파이어볼이 날라올 수 있지만 그러면 발키리를 화살은 괜찮습니다 아... 다리를 건너와서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파카는 막은 것 같은데 겁다가 파워를 두 번 세 번 때렸네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호구 뜁니다 동전 덱이죠 미니펙스 가기였네 그쪽이 1900대로 2600 미니펙스 가기 옵니다 종계가 있어요 일단 막았습니다 1900대 2200 일단 막았습니다 서로 탐색전을 하고 있죠 광암 일단 정계속 둘 둘 번개 거울이 있네요 타워에 날려줍니다 발키리니까 저도 발키리 발키리 아 그들은 Fed éro veut 게 전기를 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이 있었습니다. 호흡을 뛰면서 비니페카를 용 파이어볼 예측 파이어볼 날려주고 발톱이로 방황했습니다. 900대 1600배! 아직 모릅니다. 아무런지 딱 10초 남았습니다. 번개를 끌고 생나무 날라오고 호흡을 띕니다. 예측 파이어볼! 아싸! 예측 파이어볼이 생깁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